공시 대상 대기업 집단은 앞으로 100억 원 미만 내부거래는 공시하지 않고도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내부거래 공시는 일값 몰아주기 등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감시하기 위한 제도인데, 공정위가 기업 부담을 낮춰야 한다며 규제를 완화해주기로 한 겁니다. 기업 감시망이 느슨해진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유창 기자입니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기업 집단의 내부 거래 금액이 자본총계 자본금의 5%를 넘거나 50억 원 이상인 경우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시장의 공시도 해야 합니다. 지난 2000년 도입 당시 기준금액이 100억 원이었는데,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감시 강화 의구가 거세져 2012년 50억 원으로 기준금액을 낮추고 공시 대상을 넓혔습니다. 그런데 공정위가 이 같은 기준금액을 도로 100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달라진 경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기업의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는 이유입니다. 2000년하고 지금하고의 경제 상황을 비교해보면, 경제 규모는 약 3배 이상 커진 상태이고, 기업 집단들의 평균적인 규모도 그 정도 수준 이상으로 늘어난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도 도입 및 기준금액 하향 이후, 거시경제와 기업 집단의 규모 확대 등을 반영하지 못해서 공시부담이 시속적으로 증가하였고, 5억 원 미만 소액 거래는 공시에서 빼는 신설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지배구조 등 기업 집단 현황에 대해 매 분기마다 공시하도록 한 항목을 12개에서 4개로 대폭 줄일 방침입니다. 특수관계인의 자금 거래, 계열우사 간 거래 등은 1년에 한 번만 공시하면 됩니다. 비상장 계열사 임원의 변동 사항은 수시 공시 항목에서 아예 제외기로 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조정해 공시 대상을 절반으로 줄여주기도 했습니다. 공정위 정책이 친기업 규제 완화 일변도로 흐른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사익 편치 문제라든지 이런 불공정 행위를 조정될 가능성도 크고 공정위가 시행량 개정을 통해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어 국회를 우회하고 시민사회의 견제 기능도 무력화시킨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유찬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은 few가 cinematic 我很boldened 모델을 쫓기 마칫 뷼리 따로